자 라이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자 라이콤이 오늘도 9%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자 테슬라 자율주행 실망감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8%가 주가가 빠지면서 라이콤이 9% 하락을 했죠. 자 테슬라 주가가 8% 빠졌기 때문에 라이콤도 9%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지금 라이콤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요. 전거래일날에 10억치를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매도를 했죠. 7억 6천만원어치 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전거래일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2억치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. 자 앞으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할지 언제 매도를 할지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 라이콤 그 중요한 자리들을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. 일단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거의 사상 최고가를 뚫었던 종목이죠. 자 2021년도에 최고가를 최근에 뚫었었습니다. 2024년 6월달에 최고가 뚫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. 자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테슬라가 어떻게 됐죠? 8% 하락을 했고 라이콤이 현재 테슬라와 가장 연동이 잘 되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9%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5%라도 상승하면 라이콤은 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15%, 20% 상한가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. 자 끼가 좋고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는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대응을 하셔야 돼요.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 강한 이런 자율주행 테슬라 대장주인 이런 종목은 대응을 잘해야 된다.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현재 테슬라 대장주입니다. 자 오늘 테슬라가 마이너스 8% 빠졌더니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하락을 하고 있죠. 자 그러면서 테슬라 관련주 대장주인 라이콤도 지금 9% 빠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자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요. 자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라이콤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. 링크 클릭해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. 자 제가 이때 당시에도 저점에서 이제 매수 신호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서 매수 신호 여기서 매도 신호 자 여기서 매수 자 여기서 매도 자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를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.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콤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라이콤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다 무료로 해드리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 이제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.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만 주가가 다시 V자 반등, 되돌림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아직 절대 끝나지 않은 종목입니다. 역사상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차익실험 매물이 출혜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 다시 한 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평당가 높으신 분들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종목이 더 떨어질 것 같다 조정이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본업이 있으시죠?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시고 자 이런 실시간 대응은 제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될지 제가 다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테니까 라이콤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이 뉴스 기사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빨 빠진 로봇 택시라는 기사입니다. 테슬라가 운전석과 페달이 없는 로봇 택시 시제품을 선보였지만 미국 투자은행에서는 이제 이빨 빠진 택시라고 하면서 실망감이 나왔죠.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8% 넘게 빠지게 됐습니다. 자 테슬라가 8% 빠지자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하지만 라이콤 어떻습니까?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주 대장주입니다.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면 얘는 20% 30%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라이콤 주주님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자 세력주 준비했습니다. 최소 4, 50%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.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했고요.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위에 전화번호 0102-9065-8706으로 세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세력주 라이브 영상에서 무료로 추천드렸었는데 그 영상 잠깐만 한번 볼게요. 자 세력주 연구소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심프로입니다. 자 현재 시간이 7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. 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.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켠 이유는요. 단타로 한 3일 정도 보유하고 한 4, 50% 정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켰고요. 자 태성이라는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요. 자 현재 9월 24일 화요일이고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날 9월 25일 수요일날에 반드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요. 한 40%에서 50% 정도는 편안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목표가는 한 2만 7천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게요. 3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인데 편안하게 한 2만 7천원 정도에 한 3일 정도? 이 정도만 보유하시면은 한 4, 50% 정도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. 자 그리고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태성이라는 종목 이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. 세력주입니다. 자 세력이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거고요. 이 종목을 정확하게 9월 25일 수요일날 9시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. 자 아시겠죠? 반드시 매수하셔서 한 40에서 50% 정도 수익 보시면 되고요. 목표가는 한 2만 7천원 정도? 이 정도 예상합니다.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자 태성 9월 25일 수요일 아침 9시에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40에서 50%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무료로 추천드렸었고요. 실제로 따라서 매매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. 자 9월 30일 태성 1,700만원 수익 인증해 주셨고요. 48%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. 자 이분께서 3천만원 좀 넘게 매수하신 것 같고요. 무려 3거래일 만에 48%를 수익을 챙기셨습니다.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셨고요.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. 자 태성 수익 인증해 주신 분이 매매 타점도 공유해 주셨는데요. 자 매매 마크 내역까지 조회를 해주셨습니다. 자 바이앤셀이고요. 자 B라고 써있는 게 바이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 자 S라고 써있는 게 셀 매도가 되는 거죠. 자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거래일 만에 무려 48% 수익을 챙기셨습니다. 자 태성으로 매매 마크 내역 자 바이앤셀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고요. 태성으로 1,700만원 수익이고 48% 수익을 기록을 하셨습니다. 자 수익 인증해 주신 분 수익 축하드립니다. 자 태성 후속주 이번에 세력주 준비했고요. 40에서 50% 먹을 수 있고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.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. 위 전화번호 0102-9065-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요. 종목 추천은 문자로 해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만에 3,200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. 자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010-9065-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고요. 매일매일 2,3개씩 주도주 단타 종목 추천드릴 거고 하루에 5%, 한 달에 100% 이상 수익 챙겨드리겠습니다.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. 100만원 가지고 5개월만에 3,200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자 이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내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 자 6개월 차부터 매달 3,200씩 수익금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. 6개월 차부터 매달 매달 3,200씩 수익금 생기시면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. 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도움드리니까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자 그리고 제가 대선 테마주 준비했는데요. 12월 달에 폭등을 할 예정입니다. 자 최소 500%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요.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. 자 목표 수익률은 500%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.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.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.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. 위에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.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.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.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5개월 동안 513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4,425원에서 3만550원까지 급등을 했죠.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유지인데요.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 두 달 반 동안 805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3,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%가 올랐습니다.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%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7,100원이었던 주가는 6만5,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.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.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의 와이더 플래닛이었죠. 자 3주 만에 749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2,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만9,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.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. 자 그리고 DTN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%가 올랐었는데요. 자 3,415원이었던 주가는 2만4,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%가 올랐습니다.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 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. 자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 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양복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 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. 자 무려 3주 만에 292%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자 1월 9일 날 DTNC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,300만원 수익을 챙겼고 292%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.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,300만원 수익을 보고 292% 수익을 보셨는데요. 이분께서 전재산 5천만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.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. 자 주식으로 1억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.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. 자 하지만 이 DTNC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원으로 플러스 4천만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.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%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.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. 바쁜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.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위 전화번호 010-9065-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.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